살인병기로서의 임무와 인간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특기대원 임준경입니다. 짐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독하고 어두운 내면을 가진 조직을 굉장히 사랑하고 자기 신념이 있고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임준경이라는 캐릭터에 의문을 던진 건 없었어요. 좀 섹시했으면 좋겠다. 운동도 엄청하고 몸을 많이 불렸었죠. 강동원이라는 배우 자체가 지상계의 용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만화에서 또 걸어나온 듯한 배우인데 얼굴이 감춰져 있지만 독보적인 색깔과 태화, 뉘앙스들 임준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는 강동원 씨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임준경의 눈앞에서 자폭한 빨간 망토 소녀의 언니 이윤희입니다. 임준경과 만나면서 혼란 속에서 인간적인 온기를 느끼게 되는데요. 문제와 딜레마 그것을 다 일일이 표현을 해야 되는 너무 어려웠어요. 현실적인 어떤 덫에 걸린 이런 혼란기에서 진태양란에 빠진 이 격동의 시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 워낙 디테일한 표현의 능숙한 연기자고 감정의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계산은 했지만 계산적이지 않은 연기들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기대 훌리안 소장 장진태입니다. 단호하고 냉정하고 넌 여기 잘 나왔어. 장군형이면서 또 참모 같은 캐스팅 과정은 그냥 전화가 왔어요. 농놈놈이 이어서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쁜 생각도 드네요. 통일준비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설정이 굉장히 재밌었고 그 수를 보면서 원작자가 이 영화 보면 굉장히 좋아하겠다. 김지훈 감독한테 고마워하겠다. 84, 29, 양아. 정우성 씨는 나이름 없이 더 멋있어지고 신뢰가 가는 얼굴이 돼가는데 그런 관록과 완숙의 연기를 보여주면서 그 무게감과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내는 캐릭터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임준경의 특기대 동기이자 공안부 차장 한상우입니다. 임준경과는 아주 묘한 애정을 표현하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행동들도 그렇고 동적인 인물이라고 느껴졌어요. 연기를 저 거침없이 해요. 제가 생각했던 상태보다 더 깊이 가시더라고요. 순간 비리털이 줘야 돼요. 이렇게 주문을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주문하면 다 해. 강한데 깨지기 쉬운 한상우 역할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임준경에 이은 특기대 No.2 김철진입니다. 선배님들과 배우님들이 굉장히 너무나도 대단하시고 현장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나, 둘, 셋!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소리가 좀 크게 나서 특기대의 마음가짐으로 이 정도쯤이야 하나 물이든 불이든 막 뛰어들 것 같은 열정을 가진 그런 마인드를 가진 배우였고 정말 이렇게 만족스러운 장면도 구현하기도 했어요. 정말 수많은 감정들을 나누면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한테는 좀 잊지 못할 작품으로 남을 것 같고요. 멋진 배우분들의 협연과 서로 이제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몸을 푼 듯한 느낌 6개월을 넘게 열심히 찍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